잘 안 들어오던데? 적재속도에 소멸 타고 목졸 넣어버리면 그냥 그냥 답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하필 맵이 또 이런 맵이 나오네 영혼 소집 털기 전에 일단 뭐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 같아 얘네는 어차피 힐이 없잖아요 둘 다 조드 힐 하긴 하죠 조드 힐 얼마나 안 나 절 들어왔고 됐어요 이제 풀어 풀어 급장 쓰고 7명 됐어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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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 붙여 대전 붙였어요 대전 붙였어 조드 영혼 소집 다 털어서 없거든요 괜찮아 오케이 나도 패티팁 펜스 과장 과장 급장 와 소명 조작 급장 소명 걸렸고 죽었어 오케이 죽였다 조드 죽여봐요 조드야 뭐 피가 더 멀고 깍지 까시 까시다 까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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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영상 질주 나이스 깍지 굿 까시 끝 개 아픈데 이거 또 오숙으로 아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오숙으로 할 수 어 일단 무조건 쫓아 쫓아다닐게요 일단 패봐요 쟤 걔 얘 뚝가 패 그냥 방법 없어 걔만 패야지 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발 못 걷고 젖고 젖고 해제 시내가우 시내가우 지웠고 또 지웠어요 야돌 야돌 안녕 대정 붙였고 영혼영 상상해줘 따라가요 짤 파시 발 못 걷고 주로 극장 끝나 끝장 무적 무적 나왔어요 영혼 잘랐고 영혼소집 잘랐어요 무적 끝 무적 끝 자 사술 정신적 해제 저 무적 없어서 신기패도 되긴 하거든 제가 지금 영혼소집도 없고 화신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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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벙 헹꽁 탈벙 탈벙 스냅 참을성 끝 저도많이 탈벙 황포 어 히츄 괜찮아 괜찮아 잘 들어갔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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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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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탈벙 탈벙 밀어준다 땡큐 탈벙 탈벙 선 해봐 해봐 네 해제 오케이 정신구리 들어오고 신망 네 신망 씹었고 이거 기사 죽을 수 있겠다 죽겠다 나이스 아 마비강 너무 좋아요 아 좋아 바로 나가버리죠 바로 바로 대장 붙여놓을 테니까 두루 패봐요 두루 내가 쫓아가면서 지울 수 있으면 좀 지우고 오케이 난 전투 걸었고 얘 왜 안나와 여기 발 못 걷고 오케이 또 느리게 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이 야냥이 아니라 두루두루두루 아 자택 그전에 딜을 벗어요 오케이 생차 죽잖아 나이스 그래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뭐 나이스 응 세리로 간 게 아니고 세리로 간 게 아니고 패드 풍운 이거는 두루 팰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여기는 도망갈 데가 많긴 해서 비슷하겠는데 팔목 덮고 두루 일로 나왔어요? 해봐 나왔어? 나한테 왔어요? 내가 안 뺄게 오케이 두루 따라 붙을 수 있어요? 지금? 네 오케이 팸차 폭대 부리고 오케이 나이스 축전까지 발 묶었고 저 가요 추천밀 두루 두루 와 이거 내가 못 품겠는데? 어 왜 맘피데 이거 와 손날이야 괜찮아요 힐 와 힐이 안올라와 마비 아 맘피데 와 이 새끼 키가 안올라 왜 해봐요? 가늠할 것 같은데 존나 잘 도망가네 생차 아 저도 생차 힐 지우고 있거든 오케이 힐 지웠어 괜찮아요 폭대물 저기 묶여있잖아 힐 없으면 죽어야 돼 나이스 냉주 까고 기사는 마비 타이밍 봐야돼 오케이 타이밍 보고 죽여야돼요 에 글루어 싸우면 돼 나한테 왔어 나라고? 확실히? 나야? 나 맞어? 나 맞어? 나 맞어? 죽전이지요 죽전이지요 신망 죽전이지요 신망 깔았지요 신망 씹었지요 어린 수축 고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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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웠어 지웠어요 지웠어 지웠어 정원 정원 나왔고 이번엔 들어가요 이번엔 들어가 사술 아 무적 나왔네 대마보 끝 대마보 끝 이번엔 들어가 안녕 잘가 고생했어 무적이 없어서 뭘 못하겠지 나 때린다고 한방에 피 나가봐요 신성아 밖에서 나가봐요 나가봐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막판하고 2패 연속을 하면 끝 그런 식으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쉬고 싶으면 지면 됩니까? 뭐 그러셔도 되고 냉죽 패야돼요 냉죽 네 갈거에요 응 냉죽 패야돼요 눈 감아 행동 다축 다축 응 응 응 정냥해줘 탁 대마보 잠시 뵈고 창냥해줘 죽기 빼앗아 끝 잠격 오케이 참회 뵈고 참회 뵈고 어린 어린 들어갔어요 사술 사술 들어갔어? 지금 죽겠는데? 죽인거 아닌가? 아니지? 이쪽 들어갔네요 잘가 나이스 마비 타이밍이 예술이었어 마비 잘 쓰면 이기네 이거